개군! 따봉해줘! 따봉해주셈!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! 안해주네.. 꼭 받아낼테다.. 이런데 따봉을 안해줬다고? 볼베? 마스터이? 자발니신? 아 자개개 발톱니신! 리신 발톱은 바로바로 깎는 편이라서 제가 깔끔한 리신이라 죄송합니다 자발니신은 죄송 와 근데 오공가면 진짜 조합 지리겠다 그 왠에 빅토르까지 있어서 오공가면 조합이 완성되긴 하겠다 어.. 제 선택은 오공입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게 오공이 아니요 라이터 소리 아니고 저의 매그너스토드 소리입니다 약간 손 장난감이에요 요즘에 제가 손에 달고 사는데 혹시 듣기 싫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아 소리 거슬리세요? 아 그래요? 아 그럼 이제 안해야되네 잠시만요 그러면 한 번에 다할게요 할당량을 할당량을 다해야돼 오늘 할당량을 19,599 19,599 20,000 됐다 아 20,000번 채웠습니다 W도 하나 올려주고 이 W를 잘 사용하여야되더라고 이게 이 W도 딜이 있더라고 이 본체 35%에 달하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걸로 궁극기라던지 동시다발적으로 맞춰야되더라고 그게 오공이의 핵심이랄까 내가 예전 오공이라서 나 때는 오공이라서 제가 이거를 잘 활용을 못했었어요 그냥 우리때 분신은 그냥 생존기였거든 그게 다였거든 근데 지금은 기능이 많이 추가돼있더라고 기상원인 별풍선 5개 감상합니다 속 정리를 구현성 적정글 골드 승급전 2전 2승주 어?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이제 근데 빼겠다 다이브다 이거 되나? 아 까비 여기서 페이크다 바로 돌아서 아랫바위기 속보 적 미드 구현승중 적 정글 골드 승급전 2전 2승중 오케이 미드가 잘한다 이거지 이 녀석 안정적으로 하려고 이걸 말자 그랬구만 여기다가 기다려 헐 오케이 오케이 괜히 늦게 쓰다가 희망 더 달았지 예송이 개굿 텍스가 더 센 타이밍이라 보리할 때 간다 뭐야 일단 이 정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한 정도 요 정도로 만족하자 야 이거 비해고 비해고 없는데 이런다고? 안 들어오나? 안들어? 아 이거 너무 경험치 많이 먹으면 눈치 보이는데 내 여전은 이제 시작이야 얍! 딱! 탁! 오케이! 아우 저만 거셨는데 아우 까비 역시 잭스가 6레벨 찍고 잡았지? 콩콩따 배우면 무섭다니까 공포의 콩콩따야 공포의 콩콩따 아세요? 어 근데 말자도 잡을 수 있을때? 말자도 풀었거든요? 와아 와드 봐 와드 지존 많다 와드에 걸리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나..나올 수 밖에 없는 저거긴 하거든요 나오게 될거야 자 기다려 조금만 경험치 조금만 아니 나 레벨업을 아아 뭔가 잘 안맞는 상황 자 아아 못배 못배 해야돼 해야돼 여기까지 왔어 해야돼 자 가자! 오케이! 아아 잡고 나서야 6을 찍었다 이렇게 많은 시간 투자했기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궁 있으니까 넥스 한번 잡는것도 좋다 나이스 조금만 조심하셈 자 잡으셈 그렇지 자 라인같이 밀어드리고 자 막탄은 손대지말고 자 다 드셔리고 자 자 요것도 어 디마 디마! 오케이 어 자 예 드시고 오 묘한 관계네 서로가 고맙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CS에 대한 경계를 아직 늦추지 않는 약간 그외네 눈빛이 느껴졌다 아직은 우리가 신뢰관계가 그정도로 쌓이진 않았나보구나 자 핀와 주식 해약하고 60% 손실이 났네요 롱 쏟아나 사주고 매그너스토도 한 번 해주고 오케이 오케이! 목숨도 내놔! 달보다 말자 노리는게 나을듯 이동수단으로 써주고 자! 계구! 따봉해줘! 따봉해주셈! 이 정도는 해줄수 있잖아! 안해주네? 꼭 받아낼테다 이런데 따봉을 안해줬다고? 일로로 전용아 일로와 저까지 그렇지 오케이 탑은 알아서 밀겠고 근데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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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겠다 지금 해야겠다 가야 전용! 몸통 박치기! 개! 즉시 입금 개고 정글 가면서 다시 또 매그너스 토드를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자 난 최고의 정글러다 매그너스 토드라고 손 장난감이에요 뭐랄까 약간 하찮은 장난감인데 중독성이 있는 그런거에요 티타늄으로 이루어져서 뭐랄까 만지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제가 진짜로 아 근데 말하지 말자 내가 옛날에는 솔로여서 약간 이런 추천하는 데 있어서 되게 표현의 자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왠지 막 좀 놀린다고 느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약간 좀 조심스러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진짜 외로우신 분들 강추 뭔가 그 외로움이 덜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되게 좀 그 순간을 그 순간을 되게 평상시보다 재밌게 보낼 수 있어요 좀 하찮은 정도로 약간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아 까비 공 쓰겠죠? 아아아아 아 뭐하려고 했냐면 플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강타로 피 흡수 그 다음에 1로 다시 2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1로 W로 해가지고 우깨끼끼 하면서 도망갈라 그랬는데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졌네 까비 화이팅 화이팅 아 내가 함께 했으면 좋았을텐데 오케이 개군 오히려 내가 함께 하지 않아서 적들이 어 해볼만한데 하다가 이렇게 적들을 다 일망타진할 수 있게 되었다 개군 지금 제가 잭스 이길 것 같거든요 이 잭스 2만 그리고 우리 두의 뒤에 후방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하다 아싸 개입들 기운내서 밤 보내시라는 소박한 응원 내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 네 잭스 잘라주는게 매우 중요하다 사이드의 왕자이기 때문에 왕관을 쓰기 전에 잘라줘야돼 왕위를 계승하기 전에 계속 잘라줘야된다 왕이 이제 잭스한테 아들아 너는 너무 형편이었구나 너에게 왕관을 불려줄 수 없다 이렇게 딱하게 어? 계속 잡아줘야돼 어? 저거 뭐야?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외엔 오면 가능 하지만 저쪽도 잭스가 오고 레미안가 꽤 나다 오케이 어? 어? 누가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하지? 어? 어? 말자 잡았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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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! 개구듽 자해를 완벽하게 몰아주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각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개구듽 빨리 가서 아 용가리 먹자 아 용가리了 바론 이형님 지금 티오가 어디예요? 아아 만두 위친구 호호 어디까지로 모여 자 내가 갈 곳 시야 뚫어놓고 그럼 제가 지금 이일로 들어가고 있다는건 아무도 몰라요 여기까지는 시야 못들어옸니까 봐주면서 들어올거 안 뜨지 들어오지 자 여러분 공통한게 넣어주면서 한번더 딜러들 물어주고 개굿 좋다 여기서 1단점프 2단점프 아까비 저것까진 못잡네 개굿 이야 오공이 진짜 좋다 오공이 나의 정글 모스트로 어서 오공 아 이 자식 맘에 드네 괜히 내가 오공 개못하는데도 승률이 이렇게 높은게 아니었구만 오공이 진짜 좋다 그냥 뭐 들어가주면은 팀원들이 안정적으로 딜을 넣어버리네 어? 개굿 좋아 잭스팅어 구매 0 해놓고 정글 온다고 찡찡대노 아 찡찡될만하지 제가 탑을 좀 많이 가긴 했음 나가셨나? 잭슨님? 잭슨님 나가셨네 바로 나가셨네 어 더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셨구만 6천딜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정글 차이가 그래도 제법 낫네요 어 개굿 근데 이번 게임은 너무 무난하게 잘해서 유튜브에서 못보겠네 그래서 제가 잘하는 판을 못올릴때가 많아요 이게 원래 스토리가 약간 나한테 사람들이 말이라도 걸어야 좀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나한테 이제 말 거는거 내가 못해가지고 믿은 님? 님 사람임? 하면서 내가 아 눈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뭔가 드립을 치면서 그 각이 나오는건데 이렇게 무난하게 잘하면 사람들이 말없이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잘했는데도 유튜브 각으로 선정되지 않고 그 결과 이제 유튜브 각으로 선정된건 다소 이제 또 스토리가 나오면서 좀 못한 판들 위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좀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게 아닌가 아 좀 오해하는 점이 좀 있지 않나